네,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알파벳 A부터 Z까지 알파벳 대문자랑 소문자 쓰기 해봤고요. 그 철자들이 단어 속에서 어떻게 발음되는가 하는 것도 거의 다 봤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죠?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준비하는 강의는 필요한 것만 정말 준비했습니다. 단어 알파벳을 보시고 너무 읽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중 모음이라 그래요. 두 개의 철자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단어 속에서 발음되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리도 있는데 이렇게 두 개가 붙어서 하나의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 모음이라 그래요. 이 파닉스 발음되는 것을 다 가르쳐드리면 정말 아마 기절하실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많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또 다른 강의, 유튜브에 나와 있는 여러 좋은 강의들이 많은데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많습니다. 복잡하고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익히시고 제가 알파벳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규칙을 배우시고 난 다음에는 단어를 그냥 이렇게 소리내면서 익히시는 것이 사실 더 도움이 됩니다. 이 파닉스 규칙에 자꾸 이걸 완벽하게 어떻게 마스터해가지고 내가 단어를 읽을 거야 하는 의욕은 대단히 너무 높이 사드리고 너무 감사한데요.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익히고 단어를 많이 하루에 다섯 개, 열 개씩 이렇게 열 개 많습니까? 다섯 개 쓰면서 발음하면서 익히시면 몸에 뵈실 거예요. 정말 저 한번 믿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는 이중 모음인데 딱 필요한 것만 한번 가도록 해볼게요. 예, 알파벳 순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은 일단 AU, AW, AY가 단어 속에서 내는 예,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한번 가볼게요. 처음에 AU인데요. 발음이 O라고 제가 적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제 O와 O 사이에요. 중간 발음입니다. 중간 발음. 발음 기호 나중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발음 기호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 요렇게 생기면 우리가 O라고 할 텐데 요 중간에 끊어졌죠. 네, 말그러져서 어정쩡합니다. 그래서 어떡하냐면 어, O를 하시는, 입모양 O 하시고요. 예, O라고 발음해 보세요. 어, 어, 요런 발음이에요. O도 아니고, O도 아닌 발음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AU, 한번 단어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자,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제 배우신 거 하나씩 떠올리시면서요. 어차피 A부터 G까지 해도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C가 나왔네요. C, 크 발음 나죠. 자, 여기 AU 보이십니까? 네, 얘가 합쳐서, 두 개가 합쳐서, 이중이 합쳐서 하나의 소리를 내요. O. 그 다음에 요 S는 Z 발음 납니다. 마지막 E는 소리가 나지 않죠? 그래서 쓰면은, 커, 이렇게 되죠? 밑에 없는 것은, 예, 살짝 으가 있다라고 가정하시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썼지만, 발음하실 때도, 코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커즈, 커즈, 약간 요렇게. 커도 아니고, 코도 아닌, 약간 요런 소리. 커즈, 요렇게 발음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원인, 이유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커즈, 자, 네이버에 들어가시거나, 아니, 네이버 앱을 가시면은, 단어를 원어민 성우가 읽어줘요. 정확하게, 듣고 하시는 게 훨씬 도움되실 거예요. 한번 적어볼까요? 크, 해서요. 어, 커즈, 이렇게 해요. 강세, 다시요. 크, 어, 커즈, 커즈,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요리할 때 써죠? 요리할 때나, 고기 위에 뿌려 먹기도 하고, 소스 아시죠? 소스, s, s, 발음 납니다. au 보이시죠? o 발음, C가 이때 또 S 발음이 나요. E는 발음되지 않고요. 그러면 소스죠. 사실 좀 강합니다. 그냥 소스라고 썼는데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 없죠? 거기 소스죠. 소스. 이상하죠? 제가 하고도 이상하네요. 요렇게. 됩니까? 소스. 소스. 요렇게 발음합니다. 소스. 적어볼게요. 한번더요. 소스. 소스. 요렇게 발음합니다. 잘하셨어요. 두번째입니다. 철자는 다른데 AW죠? 좀 전에는 AU였는데 AW도 요소리가 납니다. O와 O 사이의 중간 발음. 발음기호는 요렇게 쓰는데요. 나중에 한번 할 겁니다. 발음기호.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다라는 단어입니다. D는? D긋 발음 나죠? 드. R. 리을 발음 나죠? AW 보이십니까? 합쳐서 하나의 소리에요. 요렇게. 그러면 합치면 얘는 로우 되는데 얘는 뭐지? 이제 아시죠? 살짝 으가 살짝 있다라고 생각하고 요쪽에 강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로우 인데요. 드로우 드로우 약간 요래 발음합니다. 드로우 드는 살짝 지나가듯이. 드로우 네. 드로잉 할 때는 요렇게 해가지고 ing 붙입니다. 드로잉 그리기 네. 요 단어입니다. 드로우인데요. 발음 팁을 조금 말씀드리면 요 DR로 시작하는 단어가 드 보다는 약간 요런 느낌 주 요런 느낌으로 약간 발음해 주시면 훨씬 듣기가 영어답습니다. 그래서 드로우 보다는 드로우 드로우 비슷한 게 뭐 있을까요? 우리 운전하다 라는 단어 아시죠? 운전하다 예. 드라이브거든요. 우리 잘 아시죠? 드라이브 한번 할까? 요즘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지 드라이브가 사치죠. 사치 정말 오늘도 기름 넣었는데 정말 후덜거리죠. 드라이브 보시면 요 DR로 시작하죠? 그래서 뭐 우리말로는 드라이브라고 할 수 있겠으나 약간 발음 팁이 뭐요? 약간 요렇게 그래서 드라이브 드라이브 약간 영어 같죠? 드라이브 드라이브 아니 드라이브 지나가듯이 또 너무 주 라 이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드라이브 약간 요렇게 발음 팁입니다. DR로 시작하는 단어는 약간 쥬 쥬 요런 느낌 자 지금 핵심은 AW입니다. AW가 내는 소리입니다. raw 발음 나요. 한번 적습니다. 드 r 해서요. raw 드라이브 한번 더요.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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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형은 드라이브 그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aw 바로 나오네요 그 다음 요것도요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형용사형 어미 또 어려운 말 썼나요 제가 요런 단어가 붙으면 형용사 니은으로 끝나는 말이 돼요 니은으로 끝나는 말 그래서 요 단어는 약간 풀처럼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인데 너무 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풀 약간 지나가듯이 결론은 awful이죠 강사는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awful awful 이렇게요 F 발음 기억나시죠 윗니 아랫입술 사이에서 바람소리처럼 새로는 awful 이렇게요 awful 라고 한글로 적었으나 제 발음은 awful 이렇게 뜻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끔찍한 이렇게 돼요 awful 한번 적어봅니다 어 그 다음 F U L도 한 덩어리로 full 약간 U가 으처럼 발음된다고 생각하고요 awful 한 번 더요 어 awful awful 끔찍한 공부하시기가 끔찍스러우십니까 안됩니다 조금 참으시고요 A Y가 내는 소리 A Y가 내는 소리인데 사실은 우리가 A 소리 중에 A 소리가 있죠 Y 소리 중에 이 소리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중 모음이 뭐 영생 뚝 맞거나 어렵다 이거 처음 보는데 뭐 이런 소리가 났었어 뭐 그렇게 할 정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소리들이 다 살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A Y가 A 소리가 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A A Y 소리입니다 조만간에 우리가 다가오죠 5월입니다 네 달은 이렇게 항상 대문자로 써져요 달 달은 그래서 M은 무슨 소리였죠 미음 소리 났죠 음 A Y 보이십니까 그래서 A E죠 MEI MEI 살리셔야 되죠 강세 MEI MEI 그렇게 읽으셔야 되겠죠 5월입니다 한번 적을게요 대문자는 두 칸 쓰죠 하나 둘 셋 넷 하고 음 MEI 5월이나 MEI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넷 음 A MEI 해서 5월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옛날에 저가 다니던 대학 시절 때도 메이 퀸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전날 저보다 훨씬 더 현배가 있으신 분들 대학 다니실 때 이제 여대에서 메이 퀸 메이 퀸 퀸 퀸 누굽니까 퀸 여왕이죠 네 요것도 한번 잠깐 떠올리셔야 됩니다 Q U 해서 퀸 퀸 퀸 이렇게 요거 나중에 배우시는데요 E E E 하면 이 소리 나요 그래서 Q Q Q Q Q 우리가 그냥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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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는 티긋 발음 나구요 AY 보이네요 태이죠 그래서 살짝 의 있다 생각하시면 스테이 스테이 있죠 스테이 머물다 라는 단어입니다 스테이 한번 적어볼까요 스테이 스테이 한 번 더요 스테이 스테이 이렇게 이것도 발음 팁을 제가 하면서 자꾸 여러가지 곁다리를 치기가 사실은 조금 부담도스럽고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뭐 더 가르쳐 드린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배우는 와중에 이제 곁다리를 치게 되면 또 화가 나시는 분도 있죠 뭐 이거 자꾸 이것저것 하느냐 슬쩍슬쩍 생각날 때마다 제가 그냥 요 에스티도 발음 팁이요 스테이 보다는 약간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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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로 시작하는 거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저한테 배우시니까 학생이죠? 스투던트죠. 스튜던트 스튜던트인데요. 요 스티보이시죠? 들어보시면 스튜던트 약간 요렇게 발음합니다. 스튜던트 이렇게 안하고 확인해보세요. 스티는 약간 스튜 발음 난다는 거 기억하시면 훨씬 더 영어답게 들리십니다. 네, 그 다음 CH 자주 나옵니다. CH가 내는 소리 CH가 붙어서 하나의 소리예요. C도 내는 소리가 있고 H도 내는 소리가 있었죠? H는 흐 발음 하나밖에 없었고 C 같은 경우는 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S도 있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얘가 붙어서 하나의 발음인데 얘는 또 약간 또 골치가 아픕니까? C 이런 발음 크 쉐 까지 납니다. 쉐 까지 세 가지 발음이 있어요. 단어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니다. 네, CH 처음 내는 소리가 츄 츄 츄 스쳐 소리입니다. 이렇게 제가 썼지만 약간 이렇게 으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서양 장기라 그러죠? CH 보이십니까? 예, 츄 그 다음 이 이는 에 발음 S 두 개 소리는 그렇죠. 한 번만 내시면 되죠. 스스 하시면 안 됩니다. 철자는 두 개이지만 발음은 한 번만 체스 되십니까? 강세 살리시고 마지막 마무리 체스 체스 이렇게 되겠죠? 체스 츄 이 소리가 나죠? 한번 적어 보십니다. 치 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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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요. 치 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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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공원에 가면 길다라게 생긴 의자 있죠? 의자 네, 네. 외래어들은 우리가 참 공부하기가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발음만 조금 신경 쓰시면 그냥 영어도 하나하나 건지는 거죠. 비 비읍 소리 나죠? 브 소리 편하게 내시면 되고요. 역시 이는 에 에 에는 니은 시에이치 보이십니까? 네, 체스 소리 나요. 그래서 합치니까 벤 이렇게 되죠? 사실은 벤치라고 적었는데 약간 들어보시면 벤치 벤치 이렇게 합니다. 벤치도 아니고 벤취도 아니고 약간 지나가듯이 발음하니까요. 강세가 여기 있습니다. 벤치 이렇게 되십니까? 긴 의자 굳이 뭐 한국말로 해석 안하고 외래어는 한국말로 굳이 해석 안하시고도 듣고 의미가 이해되면 그걸로 번역을 하지 마세요. 넘기지 마세요. 그냥 음 땡큐 하면 더이상 번역하지 않죠? 고맙단 뜻이구나 뭐 이렇게 번역 안하듯이 벤치 벤치가 벤치지 뭐 이게 제일 빠른 겁니다. 보십니다. 벤 치 벤치 한 번 더요. 벤 치 벤치 이렇게 됩니다. 두번째 ch 인데요. 크 소리가 나요. 크 소리가 좀 특이합니다. 크 크 하는 소리 보시면요. 보이십니까? 크 그 다음 오가 아 아 아 이 이 R이 있는데요. R은 리을이긴 한데 R 리을 할 때 입모양 기억나세요? 입모양 어떻게 혀를 어떻게 하라고요? 혀를 말하다. 뭐 이렇게 말아야 돼. 다 이지 말고 요 잘하면 상당히 영어 잘하는 거 참 들리죠? 카 이어죠. 카 이얼 카 이얼 을 할 때 을 카 이얼 이렇게 됩니다. 자 광세 살리시면 콰 이얼 콰 이얼 이렇게 예 콰 이얼 합창단이라 그래요. 요 단어도 외래어로 그냥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콰 이얼 콰 이얼 이렇게 이게 뭐지? 합창단이라는 뜻입니다. 과일 써볼게요. 이으 을 과일 과 이으 을 과일 합창단입니다. 그 다음요. CH 크 이 나오네요. 에 엠 미음 지금 저만큼 속도 빠르게 이게 떠오르신 분들은 아 대단히 숙달이 많이 되신 겁니다. 아직은 긴가민가 하죠. 엠이 뭔 소리였더라.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저처럼 팍팍팍팍 나오는 거는 상당히 오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좌절하지 마시고요. 아이는 이 미 그 다음 얘도 얘도 좀 덩어리로 기억하세요. 얘도 그래서 크 C는 크 어 A가 어 콜 콜 콜 콜 이런 말 강세는 들어가지 않아요. 살짝 지나가듯이 콜 강세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케미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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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케미컬 케미컬이라고 역시 외래어로 가끔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LG인가요? 특정 브랜드 예. LG 케미컬 해서 화학하고 관련된 화학의 뜻입니다. 화학의 적어볼게요. 케 미 콜 케미컬 케미컬 한 번 더요. 케 미 콜 케미컬 해서 화학의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은 CH가 쉬 소리가 납니다. 쉬 발음 기원은 아주 배우실 때 뱀 굴러가는 뱀 모양 쉬 하는 소리입니다. 아니면 아가들 쉬 누일 때 그 쉬 라고 기억하셔도 되고요. 자 요즘 많이 쓰는 말이죠. CH 봅니까? 쉬 그 다음 E는 에 F는 이렇게 나죠? F 발음 기억하시죠? 윗니 아랫입술 그래서 쉬 F죠. 쉬 빨리 해야 되죠? 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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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셰프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요. 셰프 요리사람 말 대신 그냥 셰프라고 외래어로 그대로 쓰죠? 네. 적어봅니다. 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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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요. 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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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적어 볼게요. 발음 안 되는 이 입니다. 한 번 더요. 머신에서 기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했나요? 네, A부터 A, U, A, W, A, Y 그리고 중간에 했던 게 A, Y C, H까지 아, 그렇게 했군요. 네, 저도 하다보니까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대략 20분이라 조금 끊고 가겠습니다. 조금 쉬시고요. 또 준비해서 재미있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신다고 따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닉스의 규칙을 자꾸 익히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드린 단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단어를 쓰시면서 큰 소리로 읽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이게 네, 체와 몸에서 더 잘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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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